아리랑의 고향 강원도 정선 이곳에서는 매년 성대한 아리랑 축제가 열린다 정선 사람들에게 아리랑은 삶의 언어와도 같다 시끌벅적한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흘러나오는 아라리 한소정 정선 사람들은 삶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아리랑 가락에 실어왔다 축제 중에는 7연 위령제도 열린다 정선 아리랑의 모태인 7연의 전설이 내려오는 이곳 수많은 사연이 깃든 아리랑은 그만큼 많은 시원을 가지고 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낱말과 연관이 되는 곳은 다 찍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 낭랑이 아리랑이 됐다 그 다음에 박혜거세의 부인인 알령 알령에서 아리랑이 나왔다 그리고 양주동 교수는 아리라고 하는 달금 고개 여기에서 아리랑이 나왔다 또 그런가 하면 여진에서는 아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린, 그건 고향이라는 뜻이랍니다 여진 말로 그래서 거기서도 나왔다 또 그리고 생산과 다산을 의미하는 알에서 나왔다 알에서 알 나왔다 또 고려가요에 나오는 후렴 얄리얄리얄랑상의 얄라리얄라와 같은 그런 후렴에서 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의 고향인 정선에서는 아리랑이라고 하지를 않고 아라리라고 했습니다 정선은 아라리입니다 그런데 아라리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누가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알려 알아주소서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아라리라고 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시원은 6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말 7명의 충신이 이성계의 폭정을 피해 숨어든 거치려 당시 고려 멸망의 한을 담아 지었다는 한 시종 누가 내 마음을 알려오라는 구절이 오늘날 아라리가 됐다고 한다 정선 아리랑 사천수의 제1절 여기에는 정선 아리랑의 역사 시원 이런 것이 함축돼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든 그 1절에는 결정적인 그 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1절에는 노래를 짓는 사람이 어떤 경우든 첫 절만 맨 먼저 짓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민요는 노래에 첫 절을 따가지고 노래 공명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맞을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모해 온다라는 이 노랫말은 정선 아라리의 시원이라고 하는 고려 말 상황 그리고 그것이 정선 아라리에 개입해서 정선 아라리가 형성되는데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입증해 주는 그 노랫말입니다 원래 아라리는 가장 원초적인 삶의 노래였다 그러나 시대상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여기에 등장하는 만수산은 당시 고려 개성의 주산이었다 만수산에 몰려온 검은 구름은 고려의 멸망을 의미했고 동시에 정선에 숨어든 7연의 전설과도 역사적으로 일치한다 아리랑 고개 고개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아리랑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미녀라는 것이다 특히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의 아리랑, 즉 아라리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에 나오는 노동녀, 매나리조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리랑 고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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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을 넘겨주게 이 매나리조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매는 매산자 할 때 우리말에 산이고 아리가 남죠 그런데 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노래를 산속에서 부르면서 산의 노래라고 할 이유는 없죠 산자는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산 안에서 불려지는 소리를 저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매산자를 붙여서 아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매자라는 말이 필요가 없이 그냥 아리만 유통이 된 거죠 그래서 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소리다, 노래다, 말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매아리라고 할 때 산의 울림 그것은 곧 산의 노래, 산의 소리, 산의 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노래였던 것이죠 노래였고 노래 제목이었고 그것이 후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 때 아라리요라는 말로 후렴이 된 거죠 후렴에 하나의 음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곡목도 아리였고 노래에도 아리가 있을 수 있고 후렴에도 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강원도에서 불려지는 아라리가 매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정선 5일정이 열리는 날이면 아리랑 창극이 공연된다 아리랑 창극의 배우들은 모두 정선의 평범한 주민들이다 창극의 내용은 정선과 정선 아라리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으로 그 속에는 고려 말의 시대상과 조선으로 이어지는 경복궁 중순 일제 침략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아리랑은 시대와 시대 사이 그 역사의 질곡 속에서 끊임없이 역동하며 내려왔다 참 묘하죠 아리랑의 시우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낭랑시대의 낭랑에서 나왔다 박혁거세의 부인 알령에서 나왔다 그러면 벌써 삼국시대가 나오죠 아리수어는 광개토대인 거 고고려시대의 얘기죠 또 고려시대에 넘어오면서 고려 말 때의 정선 아라리 여기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도 아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경복궁 중순 때도 아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아리랑은 살아왔다 아리랑의 시원과 전파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대적 상황이다 아리랑은 깊은 땅 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긴 긴 세월 한민족의 삶과 함께 흘러온 소리다 아리랑에는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녹아있다 그래서 아리랑의 문학적 가치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격변기 또 아니면 최근에는 2000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라의 큰 나라가 망할 때라든가 아니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리랑은 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민족을 저렇게 끝까지 붙잡아올 수 있는 것일까 이 아리랑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너는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까레스키고 조선징이고 이것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이상의 우리 민족의 어떤 진언이다 이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어떤 진언이다 이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어떤 진언이다 이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어떤 진언이다